아직 서클이 어디로 좁혀질지 모르니까 시야가 120하니까 엄청 빨라진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실체적으로 제가 빨라진 게 아니라 그냥 제 시야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더 정신없어요 저게 돼요? 확실히 적이 통할 만해서 잘 안보여요 들어오게? 샵건인데? 언제나 샵건을 염두해둬라 상대가 왜 거기서 나오지 않는지 항상 염두해둬라 100에서 120으로 올렸다네 드럽게 안보여 너무 안보여 너무 정면에 있는 것들이 한 80미터만 벌어져도 애들이 콩알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색적이 안돼 탄속이 좀 느리네 확실히 야 이거를 가빠도 없는데 찌랄 생각을 해? 도망 안가고? 그쵸 좌우가 넓어지고 어 앞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모니터 작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너무 높은 시야각은 독입니다 적이 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색적이 잘 안됩니다 그래도 빨리 달릴 때 이 속도감 하나만큼은 맛깔나네요 괜찮네요 진짜 정적 쓰고 달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착각이 드니까 굉장히 내가 적에게 안맞을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에 사로잡혀요 탑승 동영상 살피가 같은 출발 공격 저희가 이 탑승 가게 이동 이동 어 졸라 빨라 어우씨 이게 사람 속도야 이게? 하하하하 가늠새가 확실히 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조준경 있는게 짱이긴 하다 지금 태스크포스 껴가지고 반동이 살짝 더 강해졌으니까 조준경을 시야를 확 확보한 상태에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쏘는 게 더 뭔가 맞추기 쉬운 것 같아요 개 머리펌 빼고 조준경은 달까? 음으음 OO pieces 저 영각이 떴나 저 영각이 떴나 없으나 근데 하다보면 또 적응 될 것 같아요 시아가 120 이거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빠름 오히려 나쁘지 않을지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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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테이 개쎄다 진짜 이야 딜이 지금 핀이 200이라 좀 아슬아슬하게 죽일 수도 있을 거에요 먼저 많이 박았는데도 안 늦게 한 네다섯 발 정도는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연사 속도면 하지만 지면 모든 게 끝이다 이제 자유를 만끽할 차례다 실력의 격차를 보여줬군 상황이 좋지 않다 확실히 패스파스를 꼈을 때는 그냥 조준경을 끼는 게 나은 듯 개머리판보다는 역시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잘 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늠쇠는 이제 완전 밑에 부분이 가려져 버리니까요 그때 저걸 딱 시야에서 놓쳐버리면은 그 찰나의 순간에 좀 들손실이 나니까 구동의 영티어 하마스 맥텐 아니 욕 glad 아까 20일 정도 그리기 크리스 해석 정산 두 가지 lagen 상궁의 적 무인 정찰기 뭔데 이렇게 앞냐 아 맥10이구나 졸라 따갑네 진짜 진짜 짧게 맞았는데 피가 그냥 후루룩 깎여버리네 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 W키에서 손을 못대겠어요 지금 약간 질주 중독된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럼 가끔 워즈온 다른 유튜버 영상들 볼 때마다 맵 누르거나 막 핀 찍고 있고 막 그래요 아 게임 중독의 증상인가 그래서 저 마우스 4번키 있잖아요 사이드키 그게 홈페이지에서는 뒤로 가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수류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수류탄 던져야돼 하고 그 마우스 4번키 누르면은 유튜브 보다가 뒤로 가고 있음 개웃기던데 진짜 자괴감도 있더라 아 게임 적당히 해야겠다 하면서 막 아... 그 상큼 잡아야겠죠? 아 옥상 있는 것 같은데 근데? 아 저거 옥상을 저 돈을 먹어야 후반전을 위한 킬스트릭을 계속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위에 떨어진 옥상 친구고 옥상에 아무도 없나? 어 내려와야 된다 옥상이들 일단은 스토리지 안쪽에 있는게 맞는데? 아직 서클이 어디로 좁혀질지 모르니까 서클을 좀 봅시다 어 이거 뭐 허허 벌판이네 그럼 요 밑에 있어야 되나? 애매하네요 있을곳이 좀 크게 돌아야되나 지금 빨리? 이게 뭐 스트렐라가 좀 원거리 대항이 된다고 해도 허 AR이나 SR한테 깝칠만한 그런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맞나? 안 맞게 말해야돼 제발 나이스 안 맞구나 야 안보여 시야가 120이라 안보여 적들이 어어 야 조준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가스가 가까워진다 새 안전지역으로 가 진짜 SMZ로 이 거리에 깝치는 건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나이스요 감사합니다 야이 조졌다 늘상 있는 일이지 실제는 안전지역에서 심각해야던 이것 좀 아아 진짜 극혐이네 SMG로 멍거리 쏘는거 진짜 테스크포스 괜히 낀거 같애 아아 아아 아 아